아이스크림 드실래요? 저는 아이스크림을 하드보다 코너리 아이스크림이 맛있긴 한데 사과맛이...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맛있네요 제가 사실 여기 살게 된 게 이 도서관 보고 너무 좋아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제가요? 네 언제요? 네 네 그... 네 아... 제가 또 무슨 말 했어요? 말이 아니고 노래... 하셨는데 노래요? 뭐래? 제가 노래를 냈다고요? 무슨 노래를 왜... 응 이거 왜 내 눈앞에 안타는 저 쥐암을... 아 나... 아 제발 보세요 아... 그날의 기억이 그냥 톡토로 잊어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저... 아니 저... 제가 진짜 보듬다 할게요 아니요... 저 그렇게 기억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에이... 지금 노래 다 하셨잖아요 좀 여쭤보셔서 아... 어떡해... artists 저... 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